AI4PET 세계적 기술력의 바이오 헬스케어 기업과 협력해 PET 헬스케어 시장 본격 공략 프로시 헬스케어와 12일 JBP 체결 미생물막 제거 특허기술 기반 구강케어 제품 주력 의료용 햄프 대마 네오캠 바이오와도 업무 협약으로 혁신적 폐케어 제품 개발 대한민국 청소년의회 뉴스 김수빈 사무국 인턴 기자 반려동물 헬스케어 전문기업 주식회사 AI4PET 허은아 대표 이바이오 헬스케어 분야에서 세계적인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들과 전략적 업무 협약을 체결하며 PET 헬스케어 시장을 본격적으로 공략한다고 밝혔다 이 일환으로 AI4PET은 12일 주식회사 프로시 헬스케어와 반려동물 헬스케어 사업을 위한 업무 제휴 협약 조인트 비즈너스를 체결했다 브록시 헬스케어만의 독보적인 기술력과 AI4PET의 판매 및 마케팅 역량을 토대로 글로벌 PET 헬스케어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한다는 전략이다 구체적으로 양산은 미세전류 기술을 활용한 신제품을 공동으로 연구 및 개발하고 임상연구 글로벌 유통 및 마케팅 부문까지 적극적으로 협력할 계획이다 브록시 헬스케어는 2019년 설립되어 인체와 환경에 무해한 미세전류를 통해 미생물막을 제거하는 트로마트 웨이브 특허 기술을 중심으로 세계 최초 미세전류 전자기파 칫솔을 포함한 다양한 구강케어 제품을 선보이고 있다 또한 지난해에는 미세전류로 플라그를 제거하는 트로마트 칫솔을 반려견에 맞게 디자인한 반려견 전용 미세전류 칫솔 오리제를 출시하며 폐케어 사업 또한 강화하고 있다 AI4PET은 지난해 12월에 류용 헬프 스테마를 활용한 원료의 약품 제조기업인 주식회사 네오캠바이오와도 반려동물 영양제 및 관련 상품 개발을 위한 전략적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네오캠바이오는 의료용 대마에서 추출한 고품질 칸나비디올 CBD을 제조하는 특허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여러 기관과 협력해 CBD를 활용한 기능성 신소재 개발부터 국산화의 약품 개발 등에 나서고 있다 현재 양산은 네오캠바이오의 최대 강점인 원료 추출 및 정제 기술을 활용한 반려동물 케어 제품 개발에 적극 협력하고 있다 허은아 AI4PET 대표는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자랑하는 기업들과 혁신적인 PET 건강관리 솔루션 제공을 최우선으로 적극 협력하겠다며 최근 제약업계를 비롯해 여러 기업들이 PET 헬스케어 산업을 주요 성장동력으로 보고 활발하게 투자하고 있는 가운데 AI4PET 또한 기술력을 기반으로 다양한 제품을 선보이며 PET 케어 시장에서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할 계획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AI4PET은 인공지능 AI 기반의 반려동물 토털 헬스케어 앱 티티케어와 국내 최초 반려견 필름형 영양제 미펜 렐름 등을 운영하고 있다 티티케어는 반려인이 직접 촬영한 사진을 AI가 분석해 눈, 피부관절, 치아 건강 등의 이상징후를 알려주고 수의사와 실시간으로 상담할 수 있는 서비스이며 미펜 렐름은 필름 형태의 얇고 가벼운 제형이 영양제로 간편한 급여와 높은 기호성으로 반려인들이 꾸준한 입소문을 타고 있다 미로 מנ호하여 주기 위해 마이페어의 시장에서 지위를 더욱 연결하지 않은 것이다 그래서 declined 파이의 시장에서 지위를 더욱 성격해